커피도 있어. 하나반, 둘둘로 탔습니다. 고마워요. 저요, 이번 딱 한 번만 저를 믿어주이소. 저 아는 사람이 특별히 저한테 소스를 줘간 이런 황금 같은 기회를 줬다 이깁니다. 이건 맞고만 눈앞에 돈이 왔다 갔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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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딱 먼저 잡는 사람의 임자를 이깁니다. 그러니까 아파트 담보로 1억 5천을 투자하면 한 달 만에 수익금 3천만 원이 나온다 이거죠? 아무요. 부자사하고 캐피탈하고 연기가 돼가 이자도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고 안전 그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. 적용이 필요한 돈 3천만 원 먼저 땡겨 쓰시고 남은 돈 1억 2천을 투자하시면 바로 3천불라드립니다. 더더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달이면 끝납니다. 확실한 거 맞아요? 이것도 사기 아닌가? 쉿 쉿 쉿 저요,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변호사, 의사, 박사, 교수들이 뭐 한다고 몰려 계십니까? 이름만 대모 아는 사람들이 줄서가 돈을 수억씩 넣고 있다 이겁니다. 이런 게 사업이고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는 깁니다. 저요. 그리고 이번 일은 행민이 엄마는 좀 모르게 해 주이소. 제가 요즘에 신뢰를 조금만 잃었더니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뜯어말리기입니다. 네, 네, 알았어요. 어, 행민 아빠. 집 계약서랑 인감 챙겨뒀어요. 그럼 이번 주 한 해 3천 나오는 거는 확실한 거죠? 이거 잘못되면 나 진짜 큰일 나. 나 행민 아빠만 믿을게요. 알았어요. 하. 자는 몇 손 Macht만 암 뭐 ska встреч 나는 거 350it 없습니다. clos국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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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. 그 gent님의 들이 avail 지하äg 그 소こ Such쓰을 하신수도 알지 not 되기 때문에 colleg이 있습니까? 아, 한 8월 말 출halt하고取29회OS borders 19 1960원 gone. 이제ios 이aciaedor은 10 격 Jábirай 창산이